안녕하세요 애터미를 만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샤론 로즈 마스터 임영진입니다 저는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애터미를 만나 성장해온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엔 아주 아주 평범한 주부였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첫째 둘째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셋째가 태어나면서 2주 만에 입원을 하게 되고 1년 중 6개월을 병원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면역이 약해서요 병에 병을 더해가면서 퇴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면역이 약한 아이는 자연에서 놀면 흙만지고 놀면 좋다는 얘기에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동안 제 얼굴에는 없어도 될 것들이 잔뜩 생겼더라고요 피곤 때문에 생긴 다크서클, 기미, 주근깨, 모공은 넓었고요 거기에 블랙헤드까지 완전 종합 선물 세트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애터미를 만난 건 캠핑을 한 5년쯤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시간이 엄청 많이 남는 거예요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울감에 빠져서 남의 생활과 나를 비교하고 있던 중 스폰서님의 카톡 메인에 지금의 더페임 당시 7만 6천 5백원 하던 6종 세트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진짜 그 가격이야? 처음에 제품의 품질보다 가격에 반해서 애터미를 썼어요 안 바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에 다음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시 피부샵을 하고 있던 스폰서님이 저의 얼굴을 보고 저의 피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갈밭? 아니 모래밭도 아니고 자갈밭? 저는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만났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발림성이 좋다 보니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 이거 다단계 아니야? 라는 말에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다단계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터미를 알아보지 않고 스폰서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세미나 한번 가보자는 스폰서님의 말에 이 핑계에 저 핑계되면서 1년 6개월을 피해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한번 가서 듣고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변산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박 2일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어? 나도 부자로 살고 싶다 어? 나도 잘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박한길 회장님의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매 모든 일에 저는 안 돼 할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볼까? 하자! 라고 마음 먹은 거는 단 3일에 걸쳐서 결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20대에 운전을 배우다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겨서 남의 차를 타는 것도 힘들고 모든 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 같아 운전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일들이 제가 만든 트라우마에 저를 가두고 있었더라고요 20년의 세월들간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했던 그거를 바꿀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네, 긍정이었어요 애터미 사업도 자동차 운전도 모두 내 생각이 못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꾸고 나니까요 모든 선택이 쉬워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 나는 이런 성격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할 수 있어 해보자 라고 마음만 바꾸신다면 생각만 바꾸신다면 분명 모든 것이 수월해지실 겁니다 놀아도 시간은 가죠 근데 놀더라도 애터미를 알리자 알리고 놀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알리더라도 알고 알리자라는 생각에 세미나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저와의 약속을 꾸준히 지켜가고 있고요 네, 매 순간순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하고 나서 제품을 써보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면역이 약했던 아이에게 해모임을 먹여보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먹였어요 결과는요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하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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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하고요 지금은 알아서 챙겨 먹고 있답니다 저는 해모임은, 저희 가족은 해모임을 사랑과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친정부모님과 시댁부모님도 많이 아프셨었는데요 해모임으로 큰 도움 받으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해모임 드시고 사랑과 행복을 꼭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애터미 제품 중에 앱솔루트 셀렉티브와 이브닝 케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의 자갈박 같은 피부가 지금은 모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방치 기간이 너무 길었었지만 애터미는 근본적인 거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주다 보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제품을 쓰는 거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쓰라고만 하면 진짜 진짜 잘 쓸 것 같았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성공도 해야 되잖아요 알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옷가게를 갔는데요 카달로그를 전달하러 옷가게를 갔는데 딱 들어가서 10분 동안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서있었어요 그런데 그 옷가게 사장님도 저에게 한마디를 안 거는 거예요 10분 동안 서있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온 적도 있고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저는 양파로 유명한 무한이 친정인데요 친정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누구 집들 딸내미 다단계 한다더라 이렇게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 지인께서 아주 먼 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누구야 누구야 너는 큰일 났다 이제 네 딸이 땅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다단계 하는 사람들 다 그랬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몇 번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엄마와 함께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서 걱정해 주셨던 그분은 저에게 넌 할 줄 알았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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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애터미 사업 도중 센터를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센터를 내기 위해서는 오토판매사가 되어야 조건이 된대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결과가 없었던 제 사업이 목표를 세우고 1년이 되지 않아 오토판매사에 달성을 하고요 딱 1년 만에 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계획합니다 저는 꿈노트를 쓰는데요 저희 형제라인 사장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현재 4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꿈노트는 제가 제일 처음 썼던 꿈노트인데요 이 꿈노트를 쓰면서 계획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우리 인생 시사료가 너무 중요한데 인생 시사료가 큰 틀이라고 하면요 이 아이는 하루하루 하면서 나의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행동 목표를 적어요 먼저는 이제 단기, 중기 목표를 적습니다 15일 단위로 목표를 적는데요 내가 정해놓은 이 목표를 스폰서님이나 파트너님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될지가 나오고요 신규 사업자님들이 나왔을 때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선포인데요 맨 마지막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자신감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날짜를 쓰고 처음에 이명진이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명진은 아주 강력한 인간 자석이라고 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누구누구와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 등등의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코로나 때부터 이 꿈노트를 썼는데요 이 꿈노트를 쓰면서 재심 압력이라는 게 생기면서 제가 코로나 때 샤론 로즈 마스터를 승급했고요 세 번 다 유지를 그때 했습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해요 형제라인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다고 인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 계실까? 네, 저 그리고 본사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코로나 때 ABR이 나오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매번 우승을 했었어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그 ABR을 하면서 본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백만 가불에서 소비자를 만나고요 스킨케어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고세마를 통해서 판매사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3개월 플랜 3MP 그것도 너무나 기대되고요 지금 같이 하려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본사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본사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능력 없는 사람도 파트너들과 힘을 모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하실 거죠? 네 저는 매일매일을 결단하고 매일매일을 행동해 오면서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박한길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노후는 내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가족의 가정의 가문의 대포로서 하고 있지만 저의 이 노력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함께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꿈이 어떻게 되세요? 꿈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꿈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토끼처럼 빨리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북이처럼 느려도 천천히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나간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론로즈 마스터 이명진이었습니다